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3월 30일 날 공병호TV에서는 이번 3구 대선에서 대구 광역시 시민들이 전산조작에 의해서 약 13만 9798표를 이렇게 조작당한 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다시피 3구 대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우선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전산조작을 통해서 그렇게 투표수가 조작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대구는 현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모두 8개의 선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주 부정선극 규명에 아주 목숨을 건 도태우 변호사가 후보로 출마했던 대구 광역시 중구와 남구의 특이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광역시의 중구와 남구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그런 구에서 일어난 것과 거의 유사하고 또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면에 대구 광역시 8개의 구 가운데 중구의 사전투표 조작에 관한 그런 최종 결과물을 아주 정교한 그런 엑셀 분석을 거친 마지막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결과들도 다 탄탄한 자료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지만 전달하는 데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간추려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1번 실제 득표수는 이재명 후보가 3728표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2만 302표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실제 득표수는 조작 공식을 이용해서 추정된 것이고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 후보의 차이는 윤석열 후보가 16574표를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군소정당의 그런 후보들을 다 더하게 되면 바로 대구 강력시 중구의 사전투표 총수 사전투표수는 2만 4942표입니다. 이 2만 4942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3구 대선에서 이른바 조작 투표지를 만드는데 이용된 일종의 근거이자 기초이자 바탕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두 번째 칸인 사전투표 조작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총수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10%를 윤석열 후보에서 빼앗는 그런 일종의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만 4942표의 10%가 2494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계 전산조작 단계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2,494표를 더해주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2만 4,094표를 빼앗는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3번의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선거 결과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일종의 선거 데이터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전투표 득표수는 이재명 후보가 6,222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1만 7,808표를 얻었습니다. 양 후보의 격차는 11만 1,586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득표수에서는 1만 6,574표가 차이가 났는데 사전투표 조작 투표지 투입을 통해서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에 의하면 양 후보의 표 격차가 11,586표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는 1번과 3번을 비교해 보시고 2번의 그런 조작 공식을 보시게 되면 이번 3구 대선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떻게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전산조작의 흔적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는 사전투표수가 2만 4,942표입니다. 이것을 10%를 구하게 되면 2,494.2표입니다. 그런데 0.2표로 한 것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은 0.2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 표이면 한 표이지 0.2표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전산 프로그램은 반올림을 처리해서 2,494표로 그렇게 인식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는 한 표가 덜 들어가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한 표가 더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산 프로그램상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 데이터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서 한 표를 빼는 마이너스 1이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그리고 이 기술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수행한 전산 프로그램이 남긴 전산 조작의 뚜렷한 증거가 바로 선거 데이터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또 증거들도 이번 3구 대선이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전산 조작이 앞서가고 전산 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산 조작한 만큼 위조 투표 투입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우리가 이런 흔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구 광역시 남구 사전투표 조작 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번은 실제 득표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991표 윤석열 후보가 36699표로 얻었습니다. 양 후보 사이의 표 격차는 378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실제 얻은 것과 윤석열 후보가 실제 얻은 것에다가 군소정당 후보가 얻은 것을 더하게 되면 바로 대구 강역시 남구의 사전투표 총수는 4만 4,362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 사전투표 조작 전산 조작은 사전투표 총수인 4만 4,362표 가운데서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가 빼는 그런 전산 조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4만 4,362표의 10%는 4,436표입니다. 따라서 대구 광역시 남구에서 이루어진 조작 총규모 사전투표 조작투표 수는 8,872표가 됩니다. 따라서 발표 득표수 최종적으로 우리 유권자나 투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3번입니다. 발표 득표수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이 득표수는 이재명 후보는 5,991표에서 1만 427표로 그렇게 뛰게 됩니다. 반드시 윤석열 후보는 3만 6,699표에서 4,436표를 빼앗기고 3만 2,263표로 주저앉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에 따라게 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구 광역시 남구에서 이룬 표 차이는 2만 1,836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 후보의 차이는 3만 708표였습니다. 그만큼 8,872표에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대구 광역시 남구의 경우에도 전산조작 점검물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광역시 남구를 좀 더 세밀히 관찰해보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가 하나, 제외 투표가 하나,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수가 모두 13개가 있습니다. 총 15군데에서 각각의 사전투표 총수에 대한 10%를 더하고 빼는 전산조작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됩니다. 전산조작 프로그램은 반올림을 처리해서 전산조작을 실행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반올림에 의해 가지고 한 표를 더 얻는 경우가 모두 6군데였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에게는 반올림을 의해서가 한 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모두 9군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실제 득표수에 비해서 3표를 더 얻게 됩니다. 전산상으로 3표를 더 얻을 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선거데이터에서는 또렷하게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그런 수정값, 보정값을 통해서 전산조작에 의해서 더 얻은 윤석열 후보의 플러스 3표를 마이너스 3표로서 보정한, 수정한, 교정한 흔적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데이터의 또렷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구 대선에서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13만 9796표의 전산조작이 일어났고 그 전산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조투표지가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시다시피 대구 중구는 4988표의 전산조작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구광역시 남구는 8872표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투입된 13만 9798표 가운데서 중구는 3.57%를 차지하고 남구는 6.35%를 차지합니다. 대구 중구와 남구의 조작 총수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3860표가 됩니다. 대구 중구에서는 전산조작의 흔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얻은 한 표를 교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분명한 숫자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데이터에 또렷시 남아있습니다. 또한 대구 남구에서는 전산조작의 흔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추가적으로 얻은 3표 플러스 3표를 교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전산조작을 통해서 선거조작 기술자들은 일단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목표 득표수를 타겟으로 삼고 후속작업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통 전체를 갈아버리는 이른바 통갈이도 여전히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구 강력시의 남구와 그리고 중구의 전산조작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거의 모든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규모만 차이가 날 뿐이고 그 방법은 전국의 동일한 방법으로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여부 진위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졌는가를 부분들은 3구 대선은 물론이고 4.15 총선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